자 생산 확인 이런식으로 빠진단 말이야 고기를 노리면 돼요 그리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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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은 하자 현재 으 으 또 치나 말아 5 으 5 으 다시 떴고 제 차 입지를 할 겁니다. 미끼가 달려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미끼가 달려있습니다. 미끼가 달려있습니다. 미끼가 달려있습니다. 이거 뭐냐? 이거 블랙인지 브림인지 모르겠어. 블랙은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고 있는게 브림같아. 풀에 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블랙이네. 저희도 같았으니까. 나그러다 밑밥을 쳐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많이 와있어 지금. 나그러다 밑밥을 쳐놨어져서 자, 생산 확인. 아이템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.